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시장이 제대로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떨어지란 법은 없죠. 그리고 HLB도 그동안의 서름을 한 번에 복구시키려는지 시장보다 훨씬 강력하게 장대양봉으로 반등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려운 게 61선을 깼구나 120일선에서 잡아야지 생각한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페이크였고 곧장 올려버렸습니다. 61선을 살짝 깨는 모션을 취하고 시초가에 못하게 갭상승까지 한 뒤 곧장 장대양봉이 나와버렸죠. 정말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너도나도 예측할 수 있었으면 누구나 돈을 벌었겠죠. 분봉인데요. 재미있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가 흐름을 보면 어제 종가에 매수했으면 대박이죠. 그런데 어제 종가는 동시효가에 갭하라 그랬죠. 마이너스 0.43%입니다. 이렇게까지 호가를 밀어버린다고 물량을 밑으로 던진 거죠. 그런데 다음날 보란듯이 갭상승해버렸습니다. 3%에서 시작했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가 심리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습니다. 어제는 왜 개파락했을까? 누가 던진 걸까? 이런 생각들이 많았을 겁니다. 나도 내일 던져야 할까? 그런데 다음날 이렇게 장대양봉이 나온 거죠. 그렇다면 HLB는 왜 올랐을까? 긴급사용승인 기대감의 강세라고 합니다. 어젯밤에 뉴스 기사가 나왔죠. 베트남 백신과 외국 백신을 비교해서 긴급사용승인을 신청한다는 소식이죠.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일까? 베트남 백신과 외국 백신 간의 대조 연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만약 베트남 백신이 기준을 충족할 경우 베트남에서의 긴급사용승인을 신청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현지시간 13일 베트남 보건부 차관은 대조 연구를 20일 이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안에 발표한다는 소리죠. 그동안 잠잠하다가 새로운 일정이 발표되면서 기대감이 생긴 겁니다. 베트남 보건부가 대조 연구에 들어갔다는 것이고요. 연구가 끝나는 게 20일 이전이니까 20일 이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걸로 보입니다. 현재 나노코박스는 보호 효능 데이터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혈청학적 데이터 등으로 비교할 것 같은데요. 양미학에서는 역과 포렌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반응, 리스폰스를 일으키는데 필요한 농도, 컨센트레이션은 얼마인가 비교해 볼 수 있겠죠. 이 그래프는 드럭 A와 드럭 B의 농도와 반응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농도가 작은데도 높은 반응을 나타내면 더 좋은 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도가 높을수록 부작용만 커질 테니 적은 농도로 최대의 효과를 나타내는 게 좋은 약인 것이죠. 물론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더 높은 역과가 반드시 더 많은 부작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더 강력한 약인 건 분명합니다. 정리하면 역과가 매우 높은 약물은 낮은 농도에서 주어진 반응을 유발합니다. 반대로 역과가 낮은 약물은 더 높은 농도에서만 동일한 반응을 유발합니다.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주어진 강도의 효과, 반응을 정해보겠습니다. 점선으로 표시된 0.25로 잡을게요. 빨간색은 B, 파란색은 A입니다. 먼저 만나는 선은 빨간색 B입니다. 더 낮은 농도, 컨센트레이션에서 0.25에 해당하는 반응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더 강력한 약인 것이죠. 0.25의 반응을 나타내려면 파란색 A는 더 높은 농도를 투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0.25에서는 빨간색 B가 파란색 A보다 더 강력한 약이 되는 것입니다. 더 적은 농도로 원하는 반응을 이끌어내니까요. 그런데 알고 보니 우리가 치료를 하거나 예방을 하려면 사실 0.25의 반응으로는 안 된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0.75까지 반응을 도달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상황은 또 달라집니다. 목표로 하는 반응, 리스폰스는 0.75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더 강력한 약이 반대로 됩니다. 먼저 만나는 선은 이번엔 파란색 A가 됩니다. 더 낮은 농도, 컨센트레이션에서 0.75에 해당하는 반응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더 강력한 약인 것이죠. 그리고 빨간색 B는 자세히 보니 반응 0.5에서 그래프 선이 누워버렸습니다. 더 증가하지 못하죠. 어쩌면 0.75까지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약으로 쓰려면 반응이 0.75까지 올라와줘야 하는데 드럭 B는 도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약으로 쓸 수가 없죠. 낮은 반응에 도달하는 건 B가 빨랐지만 정말 도달해야 할 0.75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이죠. 상황이 역전된 겁니다. 그러므로 정리하면 0.25의 낮은 반응에서는 드럭 B가 더 강력한 약이지만 0.75의 높은 반응에서는 드럭 A가 더 강력한 약입니다. 하나의 예시를 살펴본 것이고요. 이런 상황은 적응증과 약에 따라 전부 달라지겠죠. 여기에 AU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AU는 이미 단위를 나타냅니다. AU는 Arbitrary Unit이란 뜻입니다. 말 그대로 임의적인 단위라는 뜻이죠. 영어 단어로 임의적인 제멋대로인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시를 위해 내 마음대로 단위를 정해놓은 거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개념만 이해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한 역가는 영어로 Florence입니다. 그리고 Potency Testing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개념만 이해했는데 역가 테스트는 필요하다는 게 느낌적으로 와닿죠. 구체적으로 왜 필요할까요? 실무적으로는 허가, Approval을 위해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왜 허가청에서는 Potency 자료를 요구할까요? 논문을 보면 Potency Testing은 중요하다고 합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요. 바로 백신 생산과 백신 운송을 모니터링하는 데 중요하다고 합니다. 백신 운송은 콜드체인을 통해 이루어지죠. 같은 mRNA 백신인 모더나가 화이자보다 보관 온도에서 유리한 이유는 아마도 양이 3배 많아서이지 않을까 추측해 볼 수 있죠. LNP가 좀 깨져도 워낙 양이 많다 보니 괜찮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 자체가 많은 모더나가 화이자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유통이 가능한 걸 봐도 콜드체인 운송의 기준을 정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적은 농도로도 더 높은 반응을 일으키는 약은 그렇지 않은 약에 비해 좀 더 유리한 운송 보관 기준을 가질 수 있겠죠. Potency Testing은 두 약물을 비교합니다. 다른 약과 나의 약을 비교해 보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공부한 그래프도 두 가지 약물 A, B가 등장했죠. 역과 테스트는 백신 유통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백신 생산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Stipulated 약정한 명문으로 규정된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것이죠. 한마디로 퀄리티를 신경 쓰는 겁니다. 역과 지속력은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웅제약 나보타도 임상연구에서 역과 지속력을 입증했다고 뉴스 기사가 나온 적이 있죠. 역과는 의약품의 효능 효과의 강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역과 지속력이 좋다는 건 효능과 효과의 강도가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뜻이죠. 백신으로 치면 백신의 효능이 오래 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은 역과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완만한지를 살펴보는 것이고 완만하게 감소한다면 안정적으로 역과를 유지한다고 판단하고 결론은 효과와 안정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20일 이전에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과 Potency Testing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보호 효능이 나오지 않았으니 다른 약물과 역과도 비교해보고 하지 않을까 해서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